옷을 주시면 보관해 드릴게요 옷을 주시면 보관해 드릴게요 가운을 입으실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눈 살짝만 감으실게요 눈 살짝만 감으실게요 머리 길이 요정도 샴푸실로 오실게요 샴푸실로 오실게요 편안하게 푸우실게요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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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에 영양증 줄게요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손을 부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옷 주시면 보관해드릴게요.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가운 입으실게요. 네. 괜찮으시죠?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셨어요.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하시려고요? 네. 항상 하던대로. 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머리에 물 좀 뿌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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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자라셨네요. 오신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그럼 헤어집게로 머리 조금 짚고 커트 시작할게요. 하나 더... 자... 하나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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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은 여전히 많으시네요. 수순하는 게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머리도 많이 자라셨네요. 앞머리도 조금 다듬어드릴게요. 눈 살짝만 감으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객님 머리 길이 요정도 괜찮으세요? 고객님 머리 길이 요정도 괜찮으세요? 지금 목이랑 어깨 쪽에 많이 묻으셨거든요. 목 쪽에 많이 묻으셨어요. 목 쪽에 많이 묻으셨어요. 이제 샴푸실로 오실게요. 천천히 오세요. 자, 여기에 이제 편안하게, 편안하게 도우실게요. 여기 편안하게 도우시고요. 여기 편안하게 도우시고요. 눈 감추어 드릴게요. 눈 감추어 드릴게요. 여기 편안하게 도우시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도우시고요. 고객님 머리로 감추어 드릴게요. 잘 가요. 고객님 머리로 감추어 드릴게요.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샴푸 해드릴게요 원건스 되세요 펜치 모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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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트위트먼트 발라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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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궈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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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조심히 가세요.